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월급은 안받을게요 대신 삼시세끼만 안 고르게 해주세요 지금 저한테 청혼 하시는 거예요?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을 1999년 드라마 왕초에선 굴곡진 삶을 사는 연지 역을 맡아 차인표와 로맨스를 꽃피웠는데 결혼해요 우리 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난 춘삼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형님 너무 맑으신데? 나야 나 갑자기 눈이자 눈이 따가워진 것 같아 눈 따가워 그리고 2001년엔 드라마 호텔리어에 출연 극 중에서 덜렁거리고 빈풍많은 호텔 지배인 진영엽을 맡아 대용준과 러브라인을 형상하고 자세형! 몸 좀 치세요 진영씨! 진영씨!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마도 방해받지 않고 진영씨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 상담 날고 내 얘기를 들어 아이 정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극 중에서 배웅준과 완벽한 연기 호흡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녀는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까지 느낀다 또한 같은 해 2001년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에 출연 극 중에서 그녀는 음악선생님 정은영을 맡아 김국진과 풋풋한 로맨스를 펼치고 그녀는 음악선생님 정은영을 맡아 김국진과 풋풋한 로맨스 좀 지루했나? 벌써 끝난 겁니까?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아 그래요? 하지만 서로 다른 도막 취향을 극복하고 커플로 발전한 두 사람 근데 저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네? 왜 단식 투쟁 같은 거 아닙니까? 그거 왜요? 그거 누구 마음대로 목숨을 걸고 그래요? 가슴이 멍 가슴이 멍